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부영어 김지영이고요. 반갑습니다. 2025학년을 대비하는 커리큘럼 영상이에요. 자, 이거 먼저 짚고 갑시다. 2023년, 3년이야 학년도 말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굉장한 이슈가 생긴 건 들어보신 적 있죠? 어, 어쨌든 뭐 정부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대상으로 야, 이건 좀 아니다라고 하는 이슈를 되게 크게 던져서 킬러 문항 이슈라는 녀석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모든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이 되어버렸냐면 야, 그렇다면 9월 평가원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능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가 결정되겠네라는 되게 급박한 스케줄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결론. 그래서 9월 평가원은 어떻게 나올게? 어떻게 나올게? 킬러 문제를 제거하는데도 변별력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 발표가 실현이 됐습니다. 어떻게 실현될게요? 9월 평가원을 보니까, 첫 번째, 스킬만으로 안 된다. 두 번째, 왜 스킬만으로 안 된다? 선지가 까다롭거든. 선지가 까다롭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 안 읽고, 어디 읽고,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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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어는 안 읽고, 여기 주어동서만 읽고 이래도 문제가 풀려. 근데, 9월 평가원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젠 그냥 말 그대로 글 읽기가 되게 중요해졌어. 어렵지는 않거든, 얘들아. 근데 선지가 되게 빡세게 나오다 보니까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애매한 선지에서 다 탈락되는 문제들이 되게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의 1등급 인원이 4%대에 머물렀죠. 그래서 수능.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수능 치러진 지 2주 정도밖에 안 된 거. 그래서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그 비율을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수능까지 본 다음에, 그걸 검토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결국 다음 해, 즉 2025학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글 읽으셔야 되고요. 얍삽한 짓은 아마 안 통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질로 원래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년 얘기해요.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그냥 영어 공부합시다.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건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 특징이 뭐냐. 1년 내내 제가 똑같은 얘기만 해요. 제 수강평 보면 제일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인간은 1년 동안 같은 얘기만 한다. 7개월 정도로 한다. 그건 제가 할 테니까 그 시작점만 평가원에 맞춰서 시작해 주세요. 이상한 방법, 사파적인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제대로 공부합시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어느 정도 짰는데 중요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커리큘럼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반증하냐면 4년 전 제가 인강을 런칭했을 때나 지금이나 계속 통용된다는 소리예요. 평가원은 항상 문제 출제가 통용될 수 있게끔 변하지 않게 되는 그 원칙이 있거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올인원 등등에 해당하는 메인 강좌는 큰 변화 없습니다. 단, 뭐가 좀 있냐면 새로운 강좌를 제가 좀 더 추가를 했어요. 새로운 강좌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질문 게시판에 진짜 많이 왔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강의 듣고 싶은데 전 노베이스인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나의 이걸 먼저 출발해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마음 한켠에서는 뭐가 있냐면 조금 더 쉬운 것들을 얘네들한테 알려주면서 다만 쉽지만은 않고 명목상으로 분명히 자격 요건이 되는 수업이나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해줘야 되나? 라는 약간 좀 갈증이 있었어. 그게 이번에 완료됐어. V-START. NEW, 새로운 강좌고요. 수능 영어를 출발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강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반, 기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해석력과 그 해석력을 뒷받침시켜주는 업법 능력이에요. 그리고 문장에 대한 이해 능력이에요. 그래서 V-START는 제가 누구나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노베이스건 아니면 유베이스인데도 약간 좀 불안한 분들이건 누구나 해도 되는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당하는 업법 문제 있지? 그 업법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업법 문제 풀라고 준 문제가 아니야. 이거 V-START OT 한번 들어가 봐. 제가 OT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야, 저런 식으로도 구성할 정도의 노력을 했구나. 라고 할 정도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드렸으니까 가서 한번 좀 보시되 골자만 말씀드리면 업법 문제는 평가원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업법 지식뿐만 아니라 지문, 문단의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그러면 국가에서 너네들한테 원하는 게 뭐야? 야, 최소한 고1, 2의 업법 문제는 문법 문제 말고도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내용상으로 또는 문장의 구조상으로. 그걸 제가 단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5개년치에 해당하는 고1, 2 업법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스타트할 수 있게끔 다시 다 재구성을 해놨어요. 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방금 전까지 스타트 OT 찍고 1강, 2강 찍었어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으로 좀 등장시켰고 여러분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새로운 강좌를 신규 런칭을 할 때 저 그냥 막 하지 못해요. 성격이 좀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그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제가 사실은 2023년에 제 개인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냈어요. 인강 4년 차 때. 모의고사 자체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원의 수준에 준할 정도의 선지에 대한 구성부터 시작해서 지문에 대한 선별부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게 4년이 걸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여러분들은 실험 대상으로 쓰지 않으실 겁니다. 저 스타트니까 좀 봐줘 이런 거 없다. 그냥 바로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이따가도 잠깐 보이겠지만 제 브이모의고사 시즌 1, 2, 3는 다 완판됐습니다. 첫 해인데도. 수강평을 보시면 알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브이 스타트도 꾸며냈으니까 이게 새로 여러분들 입문하는 수업과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 하면 메가스터디 인간강사 영어 김지영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솔직히 올인원과 부위도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은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수능의 1등급을 위해서 제가 점수를 올려주는 강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1등급을 완성하는 메인 강좌가 다음과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브이 올인원 올인원보다 조금 난이도가 내려간 올인원 베이색 그리고 진짜 제 수업을 안 들어도 교재는 있다라고 지금 소문이 많이 일고 있는 브이 단어 그 다음에 브이 업법 브이 구문 그리고 브이 유형 독해 문제풀이 강사죠. 그리고 순서 삽입 이번에 수능 때 난리 났죠. 저 진짜 제 수강평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10초 컷으로 푸는 문제 나왔죠. 그 다음 빈칸 마찬가지죠. 제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이거 다 하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이 업법이나 브이 구문은요 필요한 분들만 하세요. 필요한 분들만 필요시 필요시 당연히 여러분 구문은 나는 뭔가 문장 해석이 너무 한국식으로만 과로치고 끊어 읽기만 하고 있지 쭉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면서 물 흐르듯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분들 그분들은 이거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됐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과 동반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자습용 교재로 쓸 수 있을 만큼 제가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브이 업법도요 필요시 하세요. 제가 말하는 필요시라는 건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진짜 업법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야. 알겠지 여러분들? 그래서 업법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한 문제잖아 업법 문제가 그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딱 평가원 5개년치 교육청 5개년치 정도를 수업을 해놓을 텐데 수업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어떤 문제는 제가 강의 보지 말라고 할 정도야. 야 이건 이미 앞에서 반복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 써놨잖아 얘들아.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반복해요. 그래서 초반만 좀 강의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안 듣고 확인만 하세요. 라고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즌이 다가오면 그때 살짝 찍먹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6평이나 9평 수능 뭐 한 3주전 4주전 이 정도 해. 하지만 간다 간다 야 이건 에이 야 그냥 다 해야 돼. 또 간다 에이 야 이건 그냥 다 해야 돼. 첫 번째 올인원 글읽기 강사입니다. 단순 문풀 강사 아니고요. 단순 해석 강사 아니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글읽기 강사라는 건 약간 해석이 붕 뜨거나 약간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명확하게 글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휘나 어법이나 구문이나 독해력이 있어야 될까 늘 잘 챕터별로 모아서 뿌려주는 강사예요. 제가 인강을 하게 만든 강좌이기도 하고 인강에서 네 하여튼 그런 강좌예요. 화이팅하게 만들어준 강좌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연초가 됐던 그 전해가 됐던 아니면 수능 전이 됐던 만약에 나는 아 이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신다 그러면 올인원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제일 좋은 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연초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 그 전해의 연말에 미리 하는 것도 좋아요.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얘는 진짜 그 맛보기 강의 한번 좀 들어봐주세요. 물론 신규 강제로 새로운 강제로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저는 맛보기가 몇 분이냐면 83분이야. 맛을 제대로 보여드릴게. 아주 배부르게 맛을 보여드릴 테니까 가서 아 이 정도의 수업이구나 라는 걸 느껴보신 다음에 그 느낌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저 좀 자신있게 말해도 되나 무슨 단어가 무슨 강의가 필요해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이제 완벽하게 바꾼 강좌라고 저 이제 좀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이제 좀 몇 해 됐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제 강좌는 듣지 않아도 커리큘럼을 타지는 않아도 V단어 책이나 강의는 들어본 분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개인 단어장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가 그거 아니고요 암기형 단어장은요 시중에 좋은 단어장들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세요. 이 V단어는 뭐냐면 지문 다 읽고 선지에서 막상 네가 아는 단어가 아닌 의미로서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한 또는 어떤 단어가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닌 좀 더 확장된 단어까지 가면 지문이 쉽게 뚫리는 즉 다시 말하면 지문을 뚫어내는 단어야 얘들아 그리고 치명적인 단어를 모아서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거 단어의 확장을 일으키는 수업이에요 재밌습니다 얘는 그리고 그래서 얘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밥 먹으면서 보셔도 되지만 그 임팩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죠 V단어는 진짜 네 OT 보시면 돼요 OT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아 얘들아 올인원 베이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일단 요거를 먼저 해보세요 올인원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데 맛보기 강의라도 보시면서 해보시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요 놈부터 출발하시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나는 요 놈 해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면 요 놈을 그냥 먼저 하시고 올인원 베이식은요 어차피 챕터 구성이 똑같고 난이도만 좀 낮거든 이건 올인원에 대한 연습용으로 쓰셔도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우면 요거부터 출발해라 근데 얘가 별로 안 어렵다 그러면 요거 하면서 요건 연습 자습용으로 하면서 어려운 문제만 강의 들어도 괜찮아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올인원 베이식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 실제 진짜 제대로 한번 보고 올라왔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근데 너네들이 고1리는 그냥 느낌으로 문제 풀고 정수 잘 나오고 등급 잘 나오면 그냥 넘어가거든 근데 이런 주요 지문들을 안 해서 고3 때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과연 그게 어떤 지문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끌어당겨서 수업을 제대로 해드리는 지문이에요 단 베이식이긴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알겠죠 기본을 얘기하는 거지 쉽다가 아니야 베이식 이지가 아니라고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 올인원을 쉽게 시작하는 거야 올인원을 쉽게 올인원을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나는 올인원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 야 단어가 이런 거였구나 완전 새로운 세계가 지평이 열릴 거거든 그래서 나는 글 읽기도 되고 단어도 된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을 거야 문제를 풀고 싶잖아 이제 써먹으면서 그게 바로 유형독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냐면 일단 이 올인원과 부의 단어는 동반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것도 연습용으로 동반하셔도 좋겠고 근데 뭐 나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 놈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율로 넘어가시길 바라요 왜냐면 유형독회는 이제 올인원에서 했었던 거랑 부의 단어에서 했던 것들이 다른 지문에서 또다시 나오는 거 그걸 네가 경험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 뭐지? 영어선지로 돼있는 주제 제목 가끔 어려울걸 밑줄함측 의미 가끔 틀릴걸 21번 자리 순서배열 문장삽입 빈칸 이런 것들 있지? 고런 애들 7가지 유형들을 제가 다 집어놓은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에 핵심만 때려박아놓은 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강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요 진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딱 3개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올인원 부의 단어 유형독회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습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 순서삽입하고 빈칸은 요거는 필요시 아시죠?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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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독회만으로 내가 좀 더 문제의 볼륨이 좀 커져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기 이미 순서삽입을 하긴 하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서 양을 좀 더 늘려도 괜찮아 요기서 이미 빈칸을 하거든 근데 좀 더 불안하면 요기서 확실하게 잡는 것도 괜찮아 이 두 개 강좌는 컨셉이 뭐냐 디테일 잡기예요 메인은 내가 알겠는데 즉 유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메인 알겠고 그릴 게 메인은 알겠는데 실전 들어가서 작은 것 때문에 자꾸 틀리는다 그게 바로 요 강좌예요 디테일 잡는 강좌 근데 여러분들 저 그냥 자랑 하나만 할게요 이번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강평이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 저한테 대다수의 수강평이 올인원 V단어 그리고 V빈칸 하나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어 왜일까 이번에 제가 남들이 다 무시하지만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라는 디테일을 두 가지 두 문제를 통해서 동일한 걸 한번 아이들한테 알려줬거든 그게 뭐냐면 예스야 문장 삽입에서 예스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강의 보면 나와요 이건 제발 알아줘 설마 하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제발 알아줘 하면서 제가 막 헤어진 연인까지 막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설명한 구간이 있어 그게 이번에 수능에 나왔죠 보세요 수강평 보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초 컷 30초 컷 20초 컷 해서 풀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찍신이 강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그 수업을 이미 4년 전부터 똑같이 했어요 4년 전 교재나 지금 교재나 그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 거라고 얘들아 흔들리지 않게 평가하니 말하는 대로 공부하면 분명히 잡아낼 수 있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강자라고 보시면 될 거고 어 EBS 강자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건 제가 수능 특강 영어 편하고 영독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대해서 전문항을 다루지는 않고요 핵심 문항만 꼭 시험 전에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문항만 좀 선별해가지고 평가 문제와 같이 연동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단 요건 약간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EBS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강의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올릴 거라고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지만 혹시라도 조금 상황이 바뀌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파이널 실전이죠 어 한 세 가지를 제가 해요 파이널은 파이널 스피드라는 강좌 말 그대로 스피드라는 강좌는요 이전까지의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한 문제 한 시간에 한 세 문제 정도 해요 필요한 것들 다 말씀드리면서 야 이것도 알아야 돼 아무리 쉬워도 이건 알아야 돼 이런 걸 다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후반부가 되면 뭐하고 싶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많은 기출 문제를 막 풀면서 좀 감각적으로 잡아내고 싶잖아 그래서 파이널 스피드 스피드가 그래서야 지난 1년 동안에 했었던 주요 문제의 유형들을 가져다가 얘는 제가 한 시간에 열 문제를 푼 적도 있어요 핵심만 얘기합니다 야 이거 봤어? 저거 봤어? 이거 봤어? 저거 봤어? 그래서 파이널 스피드라고 하는 강좌도 역시나 지금 매년 있으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받았었던 강좌니까 이건 나중에 강의 나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양을 올리는 강좌다 자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해에 모의고사 그리고 뭐 제가 뭐 아직 막 엄청 막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또 아셨는지 다 여러분들이 구매를 좀 해주셔서 조기 품절이 좀 됐었던 거예요 자 다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평가원 정도 수준의 선지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이번 지난 9평과 수능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 게 바로 이거죠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명확한 선지부터 문제풀이 팁 팁도 제가 막 자세하게 써놨고요 하여튼 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퀄 모의고사는 제가 문제 제작에 0.1%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퀄 모의고사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저도 받아서 저도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저도 그래서 때로는 야 난 이거 모르겠다 라는 적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저도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의 의견을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여러분들? 네 그 정도 자 이 커리큘럼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또 하나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커리큘럼에서 새롭게 기획하는 건 아까 제가 V 스타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가장 최근에 있던 건 이거 없었던 V 모의고사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여기다가 제가 지금 제가 이걸 진짜 저만 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겠다 이러면 준비가 좀 됐으니까 분석서를 좀 낼 생각이에요 자습료 자습료 이거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건 제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조금 의미가 좀 부여되어야 되는 어떤 기출 문제 이거를 정말 말도 안 된 자세한 제 말투 현장강에 들어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다 써놓은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아무튼 이 분석서를 제가 좀 낼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볼륨이나 어떤 지문들이 좀 들어갈지 등등등은 제가 이거 좀 나온 다음에 직전에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올해 이제 V 스타트와 분석서가 나오는 게 새롭게 또 추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본인 수준에서 웬만하면 다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제가 커리큘럼은 조금 좀 불려놨으니까 잘 이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올인원, V 단어 아니면 유형도 케이오 정도 이거는 좀 꼭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의 수요에 따라서 개인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했던 건 좀 약간 개괄적인 설명이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뭐예요? 질문 게시판 오세요 질문 게시판 오셔서 여러분들 개인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직접 답변을 하던 아니면 저희 실장이나 저희 친절한 조교 친구들 특히 저희 조교 친구들과 실장님이 친절한 걸로 정말 유명해요 수강품 보면은 아이들이 다 친절하게 잘 답해주신 누구님들 감사합니다 조교님들 제가 조교 뽑을 땐 그걸 되게 중시하게 여기거든 고민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좀 답변 드릴 테니까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남겨주시면 해결될 겁니다 그쵸? 2023년 한 해는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한 해였고 큰 의미가 생겼던 한 해였어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2024년 즉 2025학년이죠 역시나 저는 미친 듯이 달릴 거고요 지난 기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 현강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었던 제 다짐 목표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그게 되어가면서 난 여러분들이 함께 저 우리가 원하는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1등급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좀 자부를 합니다 You complete me 여러분들 저를 좀 채워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채워 드릴 테니까 우리가 서로 이 강좌와 여러 가지 소통 창구를 통해서 서로를 채우면서 정말 행복한 영어 공부 제가 재밌게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즐겁고 행복한 영어 공부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양한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